제가 준비하면서 토스트에 영이형은 빛과 빛을 가르고 밤하늘을 아주 멋있게 자기네끼리 서로 이쁘다고 빛을 비추냈는데 새벽이 되면서 빛이 일잖아요 그리고 낮이 오면서 새벽에 별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낮이 싫다 또 밤을 기다리겠다 밤하늘에 안 오다오 또 이게 지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평화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뷔의 아름다운 우리의 가슴을 찾은 그릇이 또 빌의 아름다운 그릇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